지금 이제 이 대표가 내일 어쨌든 출석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시청자 질문도 과연 이게 다 8시간 넘는 그런 심사 과정에 직접 임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루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는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병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병문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대표실에 채측근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현재 화장실 다닐 정도로 거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미음을 먹으면서 차근차근 회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건강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아까 발표가 됐다시피 의료진과 논의해서 법원 출석을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당 지도부도 내일 심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23일이나 단식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금방 추스릴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건 명목적인 이유긴 하지만 의료진의 공고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 만큼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할 때라고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당당히 걸어서 출석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조금 전에 서종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10시간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건데 검찰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16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혐의 내용을 감안하면 심사가 하루 종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잔시간 앉아있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이 대표의 의지를 감안하면 끝까지 남아서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한 번쯤은 연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내일 꼭 나가겠다는 걸 고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 이 부분도 의문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서를 당일에도 내면 이 재판부는 통상 한 번 정도는 일정 연기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불출석 사유 기준도 질병, 기록 검토, 생업 등 비교적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법원의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뭐 곧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이 명절 연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대표가 직접 나가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어 보여요. 그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 전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는 내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체포 동의안 처리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육성을 내서 지지층을 붙들고 이제 추석 민심도 흔들어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어떤 모습으로 나서게 될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나가죠? 그때가 되면 이제 알 수 있겠네요.